롱이네 게다가 시전속도가 범위공격은 대부분 다 길었거든요 짧네 좋아 저게 방어 올리는 건가 보다 잘 안 따는 거 보니까 저거 걸고 나서 덜 들어가는 거 같아 어? 그런 거 보군 저거는 직접 가야 되겠군 여기 왠지 좋아 안 질렸어? 거친 사파이어 어? 맞다 가드 그냥 가드라고 부릅시다 플랜스 마이네임 이즈 오엔거스 더 카타기다 마이클랜 카타기다 마이클랜 투 더 탑 오브 더 타워 드류 더 하이스트 오브 더 하이 이번 챕터 이름이네요 하이스트 오브 더 하이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곳? 어? 떠났다 안 돼 가지마 엔터 더 프리즌 유 머스트 디사이 디시드 컨택 해야 된대 잠시만요 기다려봐 퀘스트 퀘스트 주네요 어? 다시 파티를 받았다 뭔가 도움을 주는 아무튼 뭐 선택을 하라고 하던데 방금 뭐 선택지 같은 게 있었던 건가? 오른쪽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쪽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게임 하다 보면 알겠죠? 아 이거 보물창고인데? 보물창고야? 라이즈 마이 워리어 왜쿠들 데이비 노 올 트로퍼 트레퍼드 인 보시기 보시기 어? 들어갈 수 있다 쫄들 있네요 들어가서 족치는 건가 세 마리씩 나오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조직에 세 마리씩 나오지 한 마리 죽었고 뭘로 잡아야 되나 센 거 쓰자 초반에 만화가 많이 부족했는데 만화 통일 많이 늘리는 게 만화 부족에서 벗어나는 좋은 길이네 이게 그 어차피 꽃하고 계속 먹으면요 노몰라니도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꽃하고 그런 거 먹고 이런 거 먹다 보면은 만화가 낮춰요 그리고 전투 중에도 만화 또 채울 수 있고 최대 만화치만 좀 높여 놓으면은 괜찮은 듯 하군요 거의 만화 부족한 게 없는 듯한 거 없는 거 같아요 그 핀도 그렇고 왼쪽인가? 뭔가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어? 어? 와더 큐리어스 듀엘링 오케이 이따 적용해야지 쪼란 말이 있을 거 같다 그럼 그렇지 이거 롱하면은 끊길 거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얘를 느리게 하고 땡겨서 써야지 크로커다이 스마일 악어 악어의 미소 공격 이름 특이하네요 악어의 미소 세트 꺼리타 세트 꺼리타 오르그 아니에요 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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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암튼 오엔 이 것인가? 됐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네요 잠시만 스케일 포인트 좀 찍고요 어? 요거 2단계다 HP 업그레이드 찍찍 찍찍 이래요 이업했네? 스읍 아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찍지? 기본격 찍을까? 아 노라가 빠졌으니까 아 아 왜 얘가 들어왔고 노라가 빠졌 노라가 배신했는지를 되게 알 수 있는게 언스타버그를 찍어야 되겠네 그게 노라가 가지고 있던건데 지금 지금 녹스 그니까 얘가 빠지면서 저 스킬이 사라졌으니까 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 할 수 있는거죠 아하 그런 존재였군 망할 알아차를 써야되는데 알고보니 그렇다라는 그런거 아니었을까? 진짜? 뒤통수 소개팅 갔다가 1시간 반만에 보기 좋길까 이거 힐링 받으러 왔어요 아이고 라이짜이님 축하드립니다 힘내요 그래도 보기 나쁘었으면 별로였을텐데 보기 좋았으니까 그나마 네 모리실더님 말 잘했다 짤짤 어? 죽었나? 미디엄 롱 미디엄 롱 미디엄 롱 미디엄 롱 이놈 크로커다이 스마일 크로커다이 스마일 잘못 걸었다 크으흐 씹 하하 한 얼마정도 세진건지 아까 65다랐는데 85다랐으니까 으흠 캐릭터마다 퍼센트로 증가하는거 같네요 아 얘도 완전히 우리 힘으로 들어오나봐 서로 저렇게 대화하는 경우니까 아 어지러워 잠깐만 왜 문을 통과했는데 문이 또 있는거지 좋아 이럴땐 한쪽으로만 무조건 가자 잠시만 아 이제 잡아야되는데 뭐야 아 함정같은건가 일단 얘를 잡자고 아 문 찾으면 되는거겠죠 뭐 이정도야 조금만 헤매면 되겠지 계속 얘만 쓰는거 같아 얘가 너무 세서 부로부로봄 부로부로봄봄 배경 잘 보면 속상망패 무량이 있음 문에도 있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하나하나 따로따로따로따라구요 아니 근데 두명씩 치면은 더 빨리 잡을거같아가지고 사망 사망 좋아 오늘 새벽에는 나 문명도 할까 했는데 문명도 다시 깔아놨거든요 스팀에서 지웠었는데 어디보자 문에 어떤 모양이 있다고 했지 별다른 모양이 없는데 베이크물인가 아래로 가볼까 또 입구로군 기다려봐 이 방패에 달같은게 있네요 달 하긴 여기가 달의 그 사원이니까 달 모양 저기는 해네요 달만 쫓아가면 되겠지 달 달 해 별 해 상자 달 뭐야 제일 아래로만 쫓아가면 되는거네 십자라 으잉 또 아래로 가볼까 또 아래로 가볼까 어 이럴수가 잘못 온거구나 그게 나오면은 잘못 온거네 달 달 어 별 별로 가야돼 별 방패가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저거 보고 가야되는거구나 나 where are we 오 잠깐만 여기는 해 그 해인거 같네요 해 어 어 사망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사망하였습니다 아까 레이븐 포스님 말하는게 이거죠 하나하나 잡으라고 알겠어요 넌 잠시 빻고 핀 왠지 번개에 아 불에 약할 것 같아 아니야 번개 아 물? 물 한번 써볼까? 물에 보통 데미지 받네요 아 체스로 기공력했다 죽었네요 그만 노닥노닥거려라 자 해 모양의 문을 찾아야 돼요 이번에 아리그 다리고 일단 얘를 잡읍시다 아싸 세 마리 얘는 들은 범위 공격으로 다 죽여야겠지 헐 졸라약하게 다 들어 다 졸라약한데 다 마법에 센가봐 캐릭터 붙어야겠다 루벨리아람 로버트 오우 좋아 많이 들어가 아까보다 훨씬 세네 데미지마 로버트가 개 진짜 세다 이 쥐 쥐 짱쌤 끊고 불에 약한가 보다 불에 약한 건가 아니면 그냥 얘가 뗀 건가 불에 약한 거인 것 같긴 하고 아거라도 W 자 여기가 다리였는데 요거네요 아 망할 뒤돌았어 뒤돌았다 한 놈은 마법에 강하고 한 놈은 마법에 약한 놈들 를 고성이네 아가 잠깐만 이거 아아.. 이거.. 잘렸다 또 느리게 됐네 괜찮아 얘를 잘 꺼내놨네요 더블 힛 잠깐만 잘못 쏘는거 아닌가? 나 아래에나 쌌나? 아 얘가 죽으면 자동으로 아래에 쌓일텐데 위에 쌓았던거 같애 아아.. 이럴수가 텐딩 게임이 후반으로 가면 몹이 세지는 것도 못 세지는건데 몹들이 짜증나는게 많네 막.. 짜증나는게 대다수야 다 갭히네 오가 옴 라우트라서 발음은 잘 오고 오가 옴 라우트? 뭔 말이지? 잠깐만 여기 배경 뭐였죠? 배경이 달이네 달 아래다 세 마리 세 마리 다 물리에 약한 애들이다 이거 일단 하인더 한 명맥이고 물리 데미지에 다 약해 빠진 애들이죠 파티 돌려서 오.. 배경이 아 오하이하이 대박 이번 턴에 깔끔하게 끝나겠네 다 다 죽음 그 가드는 왜 안쓰세요? 이거요?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쓰고 싶으면 쓰는거고 적응이 안되서 계속 쓰던게 아니라가지고 적응이 안되서요 음흠 다리였지 스킬좀 찍자 와.. 잠깐 스킬 안찍으면은 14개씩만 모여있네요 다 했어 설마 이것까지 다 찍어야되나? 저거를 다 찍을 때쯤 되면은 뭔가 새로운게 생기나 분명히 6개씩 남아있거든요 뒤로가면 6개 7개 뭐 여기들 7개 그렇게 남아있는데 얘도 얘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남았네 8개 남아있고 뒤쪽으로 이상하단 말이야 이러면 그 다음 뭐 찍지? 케이크 베리롱 어 디스트럭티브 차지 어 타겟티드 다크 크리처 리컬 투턴 온 더 타임라인 투 뭐 좀 특이한 공격이다 케이크 찍어볼까? 검은 보석 만들라구요? 그래볼까? 재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만들라면 또 다 빼야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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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안되는거 같네요 아무리 봐도 보라색이 그게 이렇게 하면 보라색이 만들어지나? 잠깐만 기다려봐 기억이 안나네 흰색 만들라면은 저거까지 섞으면 되고 검정색은 뭐지? 하늘색 보라색 노란색 하늘색 보라색 노란색 어 그러네 검정색 만들었다 빨간색 파란색은 좀 쓸모없는거 같애 이건 대충 보고 다 조합시켜버립시다 빨강색 이거랑 다 바꿔버려야지 보라색 이런걸로 이거 세개면은 또 보라색도 어클할 수 있으니까 좋고 기다려봐 흰색이 저거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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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흰색도 만들 수 있겠네 흰색이랑 검정색 섞으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는 안 섞이고 이렇게 섞이나? 흰색 이게 전부인가요? 이거 이상해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은 없나? 보라색 보라색 하나 더? 왕.. 왕인색 왕인색 연두색 어떻게 만들었더라 연두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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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크리즈 찬스 오브 닫징 닫지 찬스를 늘려줍니다 여기다 박을 여기다 했을 때 근데 일단 주인공 경험치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흰색 보석을 여기다 껴주고 무기하면 마법 데미지인가? 아 무기해야지 마법 데미지네요 음.. 스피드가 9% 9% 증가합니다 좋아 일단 주인공이 가장 좋게 해주고 나머지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거 일단 로버트랑 지금 앵거스? 오앵거스? 얘가 좀 좋으니까 얘들 위주로 해줄게요 아 경험치 올리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음.. 무기에 무기 이거 하면 공속 빨라지네 속성 어저프게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로버트 라이트 데미지 아 라이트 데미지 아 라이트닝 이건 라이트닝 이건 빛 그래 빛으로 가자 나중에 막 빛 몬스터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빛 관련된 거 몬스터? 나머지는 그냥 대충 다 껴줄게요 암호 쪽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정말 잘 안 된다 이거 여기 달이었지? 오케이 눈뽕 이번에도 달 모양이네요 좋아 좋아 마법에 약하고 물리데미지에 약한 친구 아 이번에 템 새로 택킥 왔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겠지만 도도도돈 아 아 아 어 오케이 둘 다 많았고 아 미친 저거 진짜 싫어 근데 쟤들도 다 느려졌어 문제는 쟤도 느리고 우리도 느리네 얘를 바꿔서 얘는 바꿔서 오멩거스 바꾸면 풀리니까 퀘이크 베리롱 한 명한테만 쓸 수 있네 써볼까 좋았어 좋았어 어 뭐야 이거 페이크 뭐지 저러고 끝이야? 어 뭐야 240 데미지인데 이상하다 공격을 이번 턴에 시전하면 그 다음 턴에 공격하네요 몰았다가 기모아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기모아서 때리는게 맞네 개더링 모시기 아까 하는거 보니까 달방 달방이 얘기구나 어 친구들이네 후에즈 오픈 에리스 패스 모시기 모시기 비홀더 프린세스 오브 라이트 pH 마중님 행각이 고맙습니다 어 캡틴이네요 카타지다 카타기다 카테기다 땡큐 오브 비해 비하트 오브 카타기다 프린세스 오로라에요 브라로 닮았네 나갔어 쟤 덱 먹고 오 상자가 맞네 말을 걸어볼게요 나가면 되나? 여기는 일단 해결한거 같기도 하고요 땡큐 모시기 하는거 보니까 보상도 이정도면 적당하겠다 일단 인벤토리 나가 봅시다 굿바이 마이페이스 아이 머스셋 오케이 이거 스팀게임 맞아요 저는 아웃캐스트 워스 모시기 오디스 카레이스 투 유어 네임 브래블리 리멤버 후유아 그레이트 워리어 라뮬리아 또 피리 불어주네요 얘가 왠지 꽁에 있으면 피리 불어주면 좋아 하는듯 아이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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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래 나는 질렀는데 지금은 할인 끝났더라구요 같이 하자 라고 꼬시는 것 같아요 완료했네요 게스트 친구는 친구대로 액션 컴플리트 좋아요 이제 걔 누나들? 누나들한테 복수할 시간인 것 같군요 있다! 뭐야 니가 중간 보수냐? 얘는 다른했는데 코로데리야 그래 스위시스털 핸더 무노 투미 왠지 얘랑 싸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동료도 있겠다 아까는 무력하게 당했지만 아 맞아 언니 그래 언니 얘의 기준에서 언니죠 어? 어 뭐야? 어우 싸우네 왠지 좀 빡칠 것 같애 뭐야 용이잖아 이미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일단 어떻게 하지? 스테이크 스테이크 나발이고 일단 저기 얘들이 마법 공격이 일단 약하겠죠 쫄부터 정리해야돼 기본은 쫄 처리야 어딨어? 핀 아아 로봇으로 먼저 로봇으로 빅노을 한번 상큼하게 날려주고 시작합시다 아사 끊었고 지만 빨라지는 건가? 7 데미지 들어간 거 봤어요? 예 마법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네요 속성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네요 아 G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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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반격 한번 넣고 얘는 이것만 한번 멀게 해주면 돼 펌 올리자 앵거스 얘가 필요한가 보다 아무래도 앵거스 얘가 필요한가 보다 아무래도 앵거스 얘가 필요한가 보다 아무래도 좋아 다 늘어졌어 얼마나 더는지 봅시다 아 물리 데미지 약하네요 맞네요 맞아 물리 데미지에 약해 뭐야 이거 어 시험한 것 같다 시험한 것 같다 바꿔 핀 또 바꿔 풀렸겠지? 풀렸겠지? 예 퀘 스타베 중 추리 멀 스타베 스타베 앵거스 스타베 벅거스 지수 벅스는 캐스트 캔슬 시키면 카운트 강력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캔슬 시키면 안되겠네 그러면 어 근데 이번에 캔슬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힐양 이상의 데밀리 주면 되겠지 우와 184 솔라 세 진짜 세다 아 잠깐만 끊었어 힐 힐 아 힐양이 어마어마하네 또 됐다 일단 두린 잡았어 이제 애들 할건 다했다 마법사들은 79 애들 할거 다했어 바꿔 테이크 루벨리아님 너무 빠른데 공격이 포커스 크리티컬리트 증가 무서운 애네 무서운 애네 좋아 좋아 자른다 케이크 황 는 힐 괜찮아 차라리 힐하게 하는게 낫지 내가 공격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어 뭐야 이번에는 도움드레이 전선 크리티컬리트 도움드는 막았다! 미세한 차이로 또 막았어 짜증나겠다 로봇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요거 매기자 또 막았어 얜 데미지도 세네 거의 다 죽은 것 같네요 고개를 거의 굽힌걸로 꼬아 써버린 또 막았고 느리게 하고 이거 또 막을 수 있겠다 어 헐 이번엔 우리가 만났어 잡았다! 잡았어! 34,000 신색보석 더분 years for now 스페이비 but mother will and you wait and she 아 계모가 너를 끝낼 거래 그 계모 아까 있잖아요 괴산하게 생긴 어 뭐야 어? 커졌어 의아니? 커졌네요 커졌네요 숙려가 됐네요 지나네 스케일 포인트 스킬트리 업그레이드 아아 이거구나 됐네 이제 찍을 수 있네요 여러분 라이트레이 올 베리롱 카운터 어택 MP 업그레이드 라이트레이 뭐 특겨별이 초피쌀기처럼 보이는 스킬은 없네요 이건 뭐 버프 그거 해주는 거고 그럼 여기 거 찍어야겠지 이제 얘들도 다 뚫렸네 음... 다... 텀블 리바이블 할베도 다 스킬이 새로운 걸 이제 다 배울 수 있네요 내가 확실히 그 노가다를 많이 했나봐 원래라면 두 개 정도 다 끝에 닿는 정도쯤에서 이제 이거를 잡았을 것 같은데 조아 종이 없나? 어 펄럭펄럭 거린다 위험한데? 약간 투더 플로드랜드 투더 플로드랜드 투더 플로드랜드 투더 플로드랜드 투더 플로드랜드 어? 자막이 나왔어요 최... 최초는 아닌데 아 원래 자막 나오고 있었지 목소리가 바뀐 듯 합니다 주인공 목소리 아니까 상자 하나 둘 다 체크했어 꿀꿀이 꿀꿀이 맵맵 맞을 시간이네 세졌을까 꿀꿀이네 공격모션을 봐야게끔 어떻게 바뀌었는지 셋백 넣고 얘는 느리게 만듭시다 별다른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파닥파닥 꺼린다 졸라 빨라졌어 아 젠장 아 야 이제 안떨어져 안떨어트리네요 공격하는것도 되게 과감하게 때린다 공격하는것 같다 공격하는것 같다 공격하는것 같다 공격하는것 같다 공격하는것 같다 땡금없이 어른이 되버렸네 땡금없이 어른이 되버렸네 땡금없다 되게 땡금없다라고 해야 되나 오 처음 보는 몬스터야 뭔가 눈이 초롱초롱한데 눈뽕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자 물리데미지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광범이 공격 딱 써주면은 어 힐한다 생긴것처럼 노네요 힐하고 공격도 상당히 빠른데 30데미지 마법에 또 쎄고 마법에 쎄고 마법에 쎄고 한 점 말뼈 맞아 제주도 나도 상에가서 막 숙소에 팔러오는거 기억난다 졸라 비싼데 그거 막 애들한테 사라고 종원님한테 좋다고 나만 가린다 우리만 그런건 아니었겠지 숙소에 막 와가지고 들어와서 막 팔라고 하더라고 물론 애들 아무도 안탔었지만 어 어이 뭐지 속상 캐스트받았어 속상한테도 캐스트받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두개 필요하네 많이 모아서 찍어야겠다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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